제 14호 태풍 플라산은 소멸했지만 태풍이 남긴 비구름은 제주에도 많은 비를 내렸습니다. 한라산에는 7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 추석 연휴까지도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는 한풀 꺾였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의 남쪽 해변에 거센 파도가 밀려옵니다. 먼 바다에서 밀려온 물결이 해안에 부딪혀 너울성 파도를 일으킨 것입니다. 태풍 플라산은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됐지만 제주도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높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한라산에는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7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풍산간 지역에도 사흘 동안 2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추석 연휴까지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말라있던 하천인데요. 한라산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처럼 빗물이 흙탕물을 잃어 흐르고 있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에서는 초속 28m의 강풍이 관측됐고 제주 공항에서는 남부 지방의 집중호우 때문에 일부 항공기가 지연됐습니다. 제주 해안 지역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아래로 떨어져 폭염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정체전선의 역량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이후 모레 새벽까지는 동해 북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역량으로 북동풍이 매우 강하게 유입되면서 산지와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새벽까지 10에서 60mm의 비가 오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여 다음 주에는 열대야 현상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 MBC 뉴스 조은우입니다.